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크게 증가하네요. 돈을 지불하지 갚지 못하는 시중자금난이나 경제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올해는 하반기 갈수록 자금난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전원주택 이런 것들의 금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어제는 지난해 12월 달에 3일 회계법인하고 또 김현장과 같은 우리나라의 상당히 고급 두뇌를 갖고 있는 그런 기간에서 2023년도에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매물 증가 부도 사태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네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연체가 55%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인 거죠. 이게 이제 시작 단계일 거라고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고 신용대출 연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금융회사의 지난해 2022년이죠.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연체율도 급등하고 연체액도 역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보니까 지난해 말 5대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주요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금액은 1조 20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54.7%포인트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1년은 고금리가 시작이 되기 전 단계였으니까 그 이후에 그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년 만에 54.7% 급증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한 번 보시죠. 주택담보대출 연체추위. 위에가 저축은행이 가장 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규모 크니까 이거는 가장 위는 5대은행이네. 5대은행. 가장 밑이 저축은행. 그 다음에 푸른색이 여전사, 여신전문금융기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푸른색, 초록색이 보험사네요. 모든 것이 2021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증가세죠. 그런데 이 그래프 자체가 규모가 월등하게 5대은행이 크니까 이것은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죠. 이 가로안이 전년대비 증가율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5대은행이 전년대비 56%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사가 67% 증가한 거고 여신전문사가 15.37% 증가한 거고 저축은행은 무려 87% 정도 증가입니다. 전년대비해 가지고. 가로안에 있는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가장 취약한 그런 여신이 저축은행에서 지금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가 2021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26%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29.4%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하향시를 기록하다가 미 연준에 의한 고금리 정책이 가시화되는 2022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네요. 하반기부터 시작된 2021년도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상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이 56% 87% 67%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 건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연체가 급증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외에 보통 이제 서민들이나 중산청들이 마이너스 이런들 그런 예금 같은 걸 써지 않습니까 신용대출 연체를 보면 여신전문회사가 57%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저축은행이 34% 증가율이 전년 대비 그 다음에 5대은행은 8% 그 다음에 보험사는 17% 전년 대비 증가율이 거의 추세선만 보더라도 2021년부터 급속화이 많이 나 어려워졌고 특히 저축은행 상황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상당히 그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대출 연체액 은 지난해에 사상청으로 2조 원을 넘어뜬는데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는 전년 대비 34.4%가 증가했고 저축은행은 34.21%가 담보대출 없이 좀 고금리지 않습니까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 무슨 뾰족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현상을 좀 제대로 이해하면 2024년도에 시간이 가면서 자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뿐만 아니고 이렇게 연체율 같은 것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대출 잔액에서 연체액이 증가했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러나 이건 뭐 전문가들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신뢰가 들지가 않네 여기뿐만 아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서도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오네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가계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비폐해 가지고는 증가폭은 상당히 낮은 추세입니다 어쨌든 자금난의 실상 또 경기 불황의 실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